오늘은 제 60회 현충일입니다. 또 절기상으로는 망종인데요. 망종은 24절기 중 9번째 절기로 모내기와 보리배기에 적당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망종을 맞아 계절의 시계도 제자리를 찾은 모습입니다. 한낮기온은 주말 내내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단 아침저녁으로는 조금 서늘한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에 영향을 받아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경남지역으로 화창한 하늘빛이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기온은 어제보다 4,5도가량 낮게 시작합니다. 조금은 서늘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오늘 창원이 12.6도로 평년보다 3,4도가량 낮게 시작했습니다. 한낮기온은 창원이 25도, 밀양이 28도로 어제보다 7,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지역으로도 낮 동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진주가 27도, 산청이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또 진주와 거창으로는 아직까지 엷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비 소식 없이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이후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비와 함께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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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정보였습니다.